옷 갈아입었어요 이번에는 마크가 다르죠? 오늘 입은 방송 처음 보는데 코가 메탈 슬러그 외계인 닮았네요 티켓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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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 엔지야? 뭐야 루시안? 병신이잖아? 야 나같은 선임 있으면 재밌지 근데 잘 안갈구지? 풀 때 풀어주지? 근데 엘리트지? 뭘 바로 먹혀 개소리야 아.. 아.. 존나 까보네 진짜 아! 롤 존나 재밌어 다이아 되니까 존나 편해 그냥 어? 그냥 붓 포지션 가면 3점 떨어지고 그냥 뭐 받지 안해도 돼 라이언 사랑해요 붓 포지션 사랑해요 야 제가 아프리카 한창 볼 때가 언제냐면은 백설양님 있죠 더빙할 때랑 그 놀이터라고 있어요 옛날에 왜 로봇 배정령 싸주키 형 방송할 때 딱 그때 봤는데 그때 보고 그 뒤로 안 봤어 인방 한동안 안 보다가 그 이제 재석이 형 때문에 유입됐지 다음 팟에 신추로 나한테 막 지금 니가 누구랑 게임하는지 아냐고 나한테 욕을 존나 하는거야 갑자기 야 이 개새끼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을 존나 해 너 지금 어? 말 조심하라고 뭐지 미친년들은? 하고 찾아보니까 다음 팟이 있더라고 자기 팀이 못해서 못 올라가는 케이스니까 층원이 조금만 시팅해져도 최소 그만은 진입하지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히 보셨네 어디 프로팀 코치신가본데 아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오늘 다 풀려고 이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저기 배송을 님들 메모장 켜요 난 몰라 난 아무 말도 안했어 그게 나는 몰랐어 그냥 옷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난 나는 그거 채팅 로그 달라고 하면 줄거야 난 몰라 어 난 나만 아니면 돼 어 난 몰라 저 제거 그려주신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가 시발 무슨 아니 죄송한데 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커요 코가 나 이렇게 크진 않아 어? 코가 무슨 이만해 개돌하고 있어 이거 그니까 이건 너무 너무 그랬고 이건 너무 미화했고 오른쪽은 이건 너무 과장했어 코가 어떻게 이만해 사람이 개돌하고 있어 우리 여기 아 오늘 마스터 저녁쯤에 찍자 그냥 이거 2판 이기면 승접전이거든 5연승만 하자 깔끔하게 아니 이게 근데 쓰레쉬가 아 뭐 시발잖아 핑 찍어 왜 난 안되냐 왜 시발 나만 안돼 어? 어? 지는거 같잖아 아 아 아 쓰저님 49개 고맙습니다 100개 더치페이지 해주세요 아 키보리님 오실게 고맙습니다 아 분알별제 되셨구요 예 키보리 아 고맙습니다 메이스 메이스 아 진짜 얼마만의 버스야 이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모래가나가 잘했다 이거는 레드를 먹으려고 하네 상관하지 아 아 아 진짜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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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한단 피고 올게요 아 이거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못했네 그냥 진짜 할 말이 없다 아 나도 원래 어 그 애니프스하고 남 남자 드란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추적해서 어 훈련도 사진 뿌린다 해서 못했잖아 지완이 형 안경 쿨템 앓고 다른 거 써보면 안 돼요 저 옛날에 썼었는데 에테몬이라고 해서 놀려가지고 지화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믿고있다고 아 말로 구세산이 100대 고맙습니다 아 에이 키보리 아 근데 죄송한데 고향은 브랜드마스터에요 제 고향은 죄송한데 아 천원 고맙습니다 일반인님 아 아 이거 제목이 존나 웃겨 감동주의 이거 갔다와봐 갔다오라고 가 가 가 가 아니 왜 너까지가 날로 구세산이 100대 감사합니 널 옛날에 물결표 믿고있었다고 에이 키보리 아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왜 가요 갈리우만 보내고 궁으로 빼올라 그랬지 음 물결표 기분좋아 물결표 한번 해드라 아 날로 구세산이 100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에이 키보리 아 고맙습니다 와 편해 소름이다 아 아니 저거 잡아줘 아니 뭐해 너 뭐야 끝났어 아 찬성했구나 아 라이즈 존나이바다 저거 왜 못잡냐 막 이래 어 어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안돼 유치안 유치안 줘라 나 주라고 하 주지마 주지마 나도 마스터일때 이거 당했어 진짜 더럽다 맞아요 더러워요 저 저 존나 추접하고 더러워요 근데 리그업 레전드가 원래 이런 게임인걸 어떻게 해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해봤자 남는거 하나도 없어 지완이는 콧구멍땜에 미먼 더 많이 들어가서 예민한거야 그래 니네 콧수성 너무 없다 진짜 어 콧구멍 큰 사람들은 진짜 예민해 이런거 나는 안경충이랑 마스크 쓰면 여기 김 낀단 말이야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 이렇게 후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마스크도 못 깨워 사실상 진짜 나는 좀 그래 동생 저 닮았어요 보여줄까 집안사람들 다 열심히 사시는데 오점이 하나 있네 보이나 인싸에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컴퓨터랑 아예 인연을 못맺게 해놨다니까 동생이 맨날 나 게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오빠 나 학부 숙제해야 돼 이러면 안가라고 이랬다니까 내가 인싸 만들어 줬지 동생 반싹 안했어 동생 머리 길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머리긴 강지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 수다 인생의 맛은 역시 써 야 이 새끼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제드 진저 믿고 있었다구 자르반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보세 시팅 그렇게 했지만 루샨 시팅 아무리 받아봐야 나한테 안 돼 음 좋아요 레이스 아니 뭐가 버스야 이건 버스로 하면 안 되지 왜 버스야 설명해봐 나 버스 아닌거 설명할 수 있어 세줄로 나가 먼저 설명해보세요 한번 뭐지 버그인가 루샨 아 오랜만에 버스로네 아 캘레 엥사장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엥사장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엥사장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엥사장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삥 키버 링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쿵쿠세요 예제쿵쿠세요 아 그건 좀 드럽나?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나갔네? 아 이거 좀 그랬나?